요즘 사람들 본인 사주에 재물복이 있다. 사주에 돈이 많다.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그럼. 근데 그 중에서 부모복을 타고난 사람들 또 생일에 타고난 사람들 또 여복이 있으면 재물이 또 그 여자로 인해서 재물이 들어오는 사람들 등등 이제 그런 분들이 있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주에 재물복, 금전복이 많은 어떤 태어나월생이라고 하나요? 태어나월생이지. 생년월일로. 그럼. 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태어난 달과 또 이제 띠와 나하고 부모하고 맞는 띠를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물의 운이 차고 넘치고 초년에는 또 힘들었다가도 중년에 말년에 운이 또 쏟아 넘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재물의 운이 타고난 특징을 월별로 갖다 따지고 본다면은 첫째는 교육생이요. 올해 갖다가 29이거든요. 지금 나이는 같다고 어리지만 부모 덕이 있는 사람들. 특히 이제 5월생, 8월생, 10월생 이런 이제 이 분들은 그래도 희망이 보이고 든든한 배경들이 많이 있죠. 하다못해 부모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형제관님도 도와주거든. 그래서 재물의 운이 내가 타고났단 말이야. 이건 덕이지. 덕이 많아요. 덕이 많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예 덕이 많고 나 재물 운이 많다 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소용이 없겠지. 그러니까 내 머리를 그만큼 싸서 기왕이면은 내 이 운이 재물의 운이 있는 것과 내 머리와 공부를 해서 지식을 많이 싸서 더 훌륭한 사람이 돼서 금절을 많이 벌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29살 계유생분들 힘내세요. 재물은 갖다 흘러넘칩니다. 또 이제 경호생이 32살. 이제 이분들은 좀 성격이 좀 급한 분들이 있어. 성격이 급하고 이제 그러면 내가 하던 일을 그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이제 일을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재물의 운이 차고 넘치고 들어오고 복이 돋는 사람 3월생, 6월생, 9월생이에요. 제 경호생분들 3월생, 6월생, 9월생. 그 따라서 다른 달에 태어났다 해서 다 덕은 없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이 월별로 따져본다면은 특히 이제 다당성이 최고 많이 높은 것을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다른 분들도 또 다 잘 살고 부모의 덕이 없고 그래도 내가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 잘 살 수 있습니다. 또 이제 35살 병인생들. 1월생, 3월생, 5월생, 7월생 조상에서만 도와주죠. 조상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일이 그릇되고 안 풀릴 수가 없어. 내가 타고난 재물의 운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항상 이제 조심하는 건 이제 운전 같은 거 조심하고 이제 물약이 이제 술, 담배 이런 것 좀 뭐 건강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어리다 그래서 건강이 다 좋은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좀 피해가고 그러면 병인생분들 재물의 운을 갖다 많이 넘치거든요. 특히 이제 이제 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술술 풀립니다. 그리고 재물의 곶간이 차듯이 차여지니까 이 운은 내 평생에 내가 타고난 운이기 때문에 이 운을 놓치지 마세요. 이 재물의 운을 그래갖고 가정 갔다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신유생, 신유생들 이제 4월생, 7월생, 10월생, 11월생. 이 할머니 때서부터 아버지가 아니라 할머니 때서부터 내려오는 재산이 이 후손한 때까지 내려오는 재물의 운이 있습니다. 뭐 할아버지 때 뭐 땅이라든지 뭐가 이제 많이 갖다 사업하셨고 재물을 많이 갖다 유축해놨다든지 그래서 아버지가 또 이 대를 이어받아서 사업이 또 잘 돼서 이제 이 손주대로 갖다 내려간다는 거죠. 요게 이제 3대로 내려가서 사업의 운이 열리는 이제 요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항상 갖다 조심하고 나쁜 것은 아니다 하면은 그래도 내가 지금 성격상 이렇게 누그러져 갖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실수는 없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재물의 운이 많고 또 요 복이 있으니까 특히 이제 여복이 있어. 여복이 있어갖고 내가 이제 부모의 덕이 없다 그러면 여복이 있어갖고 와이프가 뭘 하면은 잘 되는 거야. 여복 이거 해봐. 내가 하면 안 되는데 와이프가 추천해서 하는 건 잘 된단 말이야. 이게 바로 여복이거든요. 여복도 같이 겹들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재물의 운을 갖다 마음껏 모이게 하시고 또 가민생에 3월생 5월생 7월생 10월생 가민생 분들이요 재물의 운은 많습니다. 뭐 부모에 갖다 덕이 없다면 내가 노력해서 성공을 하는 것이고 주위에서 인맥이 많기 때문에 인맥에서 끌어줘. 살려준단 말이야. 이렇게 세워.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이제 잘 되면은 나도 힘들었던 게 있기 때문에 남한테 베풀고 사세요. 특히 이제 사업하시는 분, 영업하시는 분들, 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재물의 운은 갖다 열리고 그러니까 힘들고 그랬던 분들 그래도 용기를 가지시고 뭐 이렇게 이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재물의 운은 많아요. 그리고 덕이 있고 인덕이 있어요. 촌인의 덕은 없어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한테 갖춰져서 말려내오는 것 같다. 진짜 누구만큼 풍류를 즐기고 산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사업이나 영업이나 직장인이나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의사분들, 이런 분들은 의술이 뛰어내서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잊어먹지 마시고 앞날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시우는 두 살 경술생, 초년서부터 고생해서는 일어난 사람도 있고 부모의 재력이라서 계속 고생 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1월생, 4월생, 6월생, 8월생, 10월생 이 분들 대성공을 하는 거죠. 재물의 운이 자꾸 따로요. 토목하시는 분, 건축하시는 분, 의복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사업의 문이 열리죠. 영업의 문도 열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 기술로도 먹고 살아서 번창하는 것도 있지만 특히 이제 해외로 나가서 크게 성공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인은 돌보고 사시고 내가 그만큼 잘 살면 남을 돌봐주고 그러면 되는 것이니까 모든 것이 활동력이 또 활발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하고 주변 사람들의 소통력이 잘한다고 그럴까? 이끌어 니들을 잘한다고 그럴까? 그렇기 때문에 재물의 운은가 다 타고났습니다. 또 이제 계무생의 3월생, 6월생, 10월생, 11월생 이 분들은 건강은 좀 조심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뭐 이 오복의 하나라고 해서 이로 인해서 생일을 알을 수도 있는 것이고 운은가 다 타고났지만 그래도 내 몸으로 변화가 있어서 병치다 거리라 그럴까? 그런 걸 좀 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첫째도 건강이에요. 둘째도 건강이에요. 셋째도 건강입니다. 건강하면 뭐든지 할 수가 있고 내가 차고난 이 운들을 내 스스로가 무너뜨릴 수는 없잖아. 무너뜨리는 건 건강이거든. 아무리 재력이 있고 재물이 많으면 뭐해. 건강이 갖다 납붙여서 병자를 보면 소용이 없는 걸. 죽을 적에 돈 갖고 가나? 아니야. 그러나 건강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으니까 건강입니다. 그리고 재물의 운은 갖다 4주에 타고났으니까 마음껏 그 재물을 갖다 긁어모아보세요. 또 개세생의 예수는 9회, 3월생, 5월생, 9월생, 12월생 특히 이제 이 남자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재물 많잖아요. 이상하게 갖다 뭐 갖다 하나만 갖다 쭉 던져도 그게 갖다 돈이 되고 어느 동안 옛날에 땅때문에 돈을 집어 던져도 사서 묵혀놓던 것이 돈이 되고 그래서 재물의 땅으로 토지로 운이 갖다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금전에 운은 뭐 그렇게 크게 무슨 빌팅을 사지는 않아도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면서 내가 가지고 부귀용화 이룰 수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벌어서 재산이 많으면 또 동기 형제들 도와줄 수 있잖아요. 도와줄 수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재산들을 탁 지켰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몇 분의 생년월일과 띠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분들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축복이고 재물의 운이 따라 들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분들도 재물의 운들은 또 들어있고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 사람들은 부모님들한테 그래도 물려받아서 모든 재산이 밑판이 단단해서 올라온 사람들 내가 힘들게 노력해서 성공을 할 사람들 이런 분들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갖다 부자 되셨으면 좋겠고요. 첫째는 암만 부자가 되면 뭐해 내가 관리를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걸 우한이 도둑이라고 우한만 없으면 살아요. 사고 없이 편안하게 잘 갖다 마음가짐을 단단히 잡수시고 사시는 데 이 재물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청강만신이었습니다.